cerimba 그룹 네, 참 참걸 trouble 뒀려가지지 않아 소지형씨가 우리 바바 사상돌에게 공기의 말과 그리고 한 번 웃었다고 진짜 전화드렸습니다. 바바는 월남에서 들어온 김상사 국무대 공연도 참 많이 들었다고 해요. 어울리는 노래죠. 예전에 그걸로 정말 월남 공연 가득했던 노래가 있었거든요. 이런 바바는 또 수상소감 고객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. 놀라면서도 참가 추신데 기존에 나왔던 어떤 노래인데 이어지겠습니다. 축하합니다. 네 우선 감사드리겠습니다. 바바죠 바바! 안녕하세요 바바입니다. 네 우선 저희에게 이렇게 뜻깊은 사항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초심 잃지 않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하는 가수 되겠습니다. 네 그리고 저희가 조만간 신곡을 또 발표하는데요. 네 저희 신곡 나오면 저희 바바 꼭 기억해 주시고 네 신곡도 많은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. 바라바죠 바바! 지금까지 바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축하드리겠습니다. 기대하겠습니다. 신곡이 또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번엔 어떤 노래가 또 나올지 일단 올라오면서 김상사는 또 나왔고요. 자 이번엔 신인그룹 가수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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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